시작 안녕하세요. 평창에 왔습니다. 오늘은 설명보다는 영상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보고했던 루틴을 섹션 하나만 있죠. 수입은 록샷을 시작해서 수입은 인앤아웃, 가고, 이쪽으로 승인. 하나 둘, 더욱, post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더욱. 그리고 그리고 프로담드 원으로 연결한 그런 부팅의 시퀀스가 있고 또... 근데 또 뭐 있었던데? 음... 아! 프롬라는 것도 시작했어요. 또 건너하고 바닥 쪽에서 프롬도 하고 나서 퀴스크하고 내추럴로 시작하는 그쵸? 지금 이제 맘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섹션 중에 그니까 부팅 중 스텝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작품도 좀 바뀌고 부팅도 조금 맨날은 1번 다음 2번 2번 다음 3번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해야하지만 좀 순발력을 춤도 예를 들면 여름 날씨가 늘 그 익숙한 세대인 반면배가 좀 빠지고 조금 춤은 좀 안되는 경향이고 긴장만큼은 1번 다음 2번 다음 2번 나오니까 긴장분도 많이 붙여주실 수 있으니까 어 이런 저희가 지금 보여주는 영상 보시면 어 그 저기마다 능신이 비슷하지만 뭔가 다르고 네 똑같은 방법되는 게 아니라 어 내추럴 롤라운 뭐 그 코르테사 같은 경우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수입을 먼저 한다 아니면 터모나무를 먼저 한다 뭐 그런 것 마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서 영상 확인하시면서 누구도 잘 모르겠다 생각이 안나 하면 전 영상을 한번 더 네 찾아보시면서 함께 보시고 같이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영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카운트에 맞춰서 스위브 록샷 세 백 퀴스 프롬나도 런까지 연결합니다 세븐 에잇 원 아트 프리 아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원 아트 프리 아포 파이 식 세븐 에잇 백 퀴스 백 퀴스 백 퀴스 백 퀴스 프롬나도 런 원 아트 스리 아포 파이 아식 세븐 아예 데 5 아 60 7 에잇 원 아트 프리 아포 5 아직 7 에잇 프롬나도 런 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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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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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 5 아직 ステイ 에잇 원 아트 프리 아포 5 아직 생 에잇 프롬 럘 카운트에 맞춰서 스위브, 록샷, 백 퀴스크, 프롬나드 런까지 연결합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백 퀴스크, 백 퀴스크, 프롬나드 런, 1, 2, 3, 4, 5, 6, 7, 8,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1, 남편이 강한 라이브 3,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8 5, 6, 7, 8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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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